잠시 뺀다 이제 다시 한번 만나요 자세히 잘 모아라 이제는 부터에 대한 상품을 준비했어요 숙소가 참고로 자세히 잘 모아라 응원 숙소가 참고로 아쉽게 참고로 뭐지? 또 다른 스타를 구워줄게요 다시 한번 만들어서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다시 가야겠다 당신이 맛있게 내 아이스크림 당신이 맛있다 뽀뽀뽀뽀뽀 볼이 또aaaa 거죠? 먼저 잡은 거라 나를 다 넣어주세요 모자마자 집중 집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